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헌터 오현진 팀장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또 이 시간을 맡아서 주식강의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기본적인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요. 추후에 기본강의 내용이 쌓이면 조금 고급강의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주식공부도 순서가 좀 필요해요. 순서. 기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공부를 하실 때 조금 이제 뒷순서에 배치를 하시는 게 좋고 처음에는 용어라든지 아니면 정말 기본적인 캔들 보는 법 추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익히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 강의는 추세입니다. 추세의 이해인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핵심 내용만 담아서 또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의 처음부터 혹은 풀강의, 지난 강의 보고 싶으신 분들 채널 추가하시면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에서 저의 강의 모든 영상들 다 업로드 해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보시면서 또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보기만 해서는 또 안 돼요. 보면서 내가 직접 매매를 해봐야 됩니다. 매매, 실전 매매로, 소액으로 소액으로 실전 매매로 해보시면서 감을 잡으시면 충분히 추후에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 많이 많이 추가하시고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도 함께 저와 같이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강의는 추세의 이해입니다. 추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뭘까요?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가는 경향 어떤 세력이나 세력이 있는 사람을 따름 위에 있는 건 사전적 정의고요. 유의어, 비슷한 말로는 대세, 경향, 흐름, 형세, 조류 이런 말들로 설명할 수 있고 영어로는 트렌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패션 시장에서 트렌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요즘 트렌드는 뭐야? 이 말은 뭐예요? 요즘에 어떤 옷이 잘 나가? 아, 그쵸? 주식에도 요즘에 어떤 주식이 잘 나가?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추세입니다. 근데 이제 추세라는 게 뭐 섹터의 추세일 수도 있고 종목의 추세일 수도 있고 기술적인 분석상 캔들의 추세일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건 이제 캔들의 추세 이 추세를 어떻게 볼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내용만 보셔도 이제 캔들 차트를 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주식 시장에도 뭐가 있다고요? 추세가 있습니다. 엄청 중요하죠? 보통 이제 주도주 장세로 설명할 수 있어요. 차화정, 이거는 이제 예전에, 몇 년 전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말인데 자동차, 화학, 정유죠. 자동차, 화학, 정유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었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자동차나 화학이나 정유 없으면 정말 바보되는데 그런 시장이었던 적이 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로봇, AI, 2차전지 이런 것들입니다. 2차전지는 최근에 좀 흔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강세를 계속해서 보였었던 섹터고요. 로봇이라든지 AI 관련주들도 최근에 꾸준히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이게 뭐라고죠? 뭐라고요? 이게 이제 추세인데 주도 섹터예요. 그래서 주도주, 장세가 시장의 트렌드, 추세를 이끄는 대표적인 섹터들 이런 섹터나 종목들을 가지고 가시면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추세가 언제 생기냐? 시장에 큰 변화가 생길 때도 추세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였던 적이 있죠. 지금은 코로나19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니까 제약바이오주가 많이 약한데 코로나 초기에는 코로나가 너무 무섭다 보니까 치료제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폭의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 제약바이오주가 코로나 시기에 뭘 보인 거예요? 주도주, 추세, 섹터로서 자리매김을 한 거죠. 다시 알을 들면 또 약세장에서 배당주로 수급이 유입된다. 요즘에 시장이 좀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통신주, 은행주, 보험주, 고배당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것도 추세예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이 강한 추세를 보이는지를 알면 그런 종목이나 섹터를 샀을 때 시장 대비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추세 분석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추세를 따라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명확합니다. 한 번 형성된 추세는 한 방향으로 강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추세에 반하는 매매로는 수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시장의 힘에 몸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지난주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어요. 뭐죠? 시장에 반하지 말라. 시장은 순응해야 될 존재지 반할 존재가 아니에요. 또 주식시장에 이런 격언도 있잖아요. 정책에 맞서지 말라. 그죠? 큰 흐름은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이겨 하고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추세도 따라가야지 반하는 매매를 하면 안 된다. 모두가 2차전지를 사고 2차전지주가 추세가 좋은데 나는 2차전지는 때려주기도 싫어 하면서 갑자기 생뚱맞게 음식률을 산다던가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시장의 추세가 뭔지를 파악하고 그 추세에 몸을 담으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을 파악해야 추세를 따라갈 수가 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뭘로 알아야 될까요? 해외증시라든지 거시경제 이슈, 국내 정치라든지 경제 사회적인 이슈, 개별 종목 이슈. 많습니다. 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슈와 친하게 지내야 돼요. 여기까지 오면 좀 머리가 아파집니다. 앞의 말은 좀 쉬웠는데 갑자기 해외증시, 거시경제, 정치경제, 사회적 이슈 아이고 머리 아파 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이건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이제 주식 실력이 많이 올라가셨을 때 이런 것들도 파악하면 된다라는 거지 오늘 강의는 이 내용은 모르셔도 됩니다. 제 강의는 최대한 초보자분께 맞게 천천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목적이니까 겁내지 말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래도 이제 내가 거시경제를 알고 싶은데 너무 막연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신문이에요 신문 요즘에는 이제 종이신문 보시는 분들 별로 없죠. 인터넷으로도 신문이 다 올라오니까 근데 저는 종이신문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경제신문으로 그러면 매일매일 처음 볼 때는 정말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려면 두세 시간 걸릴 건데 나중에는 그 용어가 점점 더러워요. 그래서 신문을 한 부 볼 때 이제 1시간 40분 이 정도면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모르셔도 그냥 읽으시면 돼요. 읽다 보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으시면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다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시경제를 파악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막연하잖아요. 신문을 먼저 보세요. 경제신문을 한 1년 보시면 충분히 큰 흐름들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읽다 보면 재밌어요. 이런 습관을 좀 기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주가의 추세를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주가의 추세예요. 기술적인 분석 상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빨갛죠? 빨간 건 양봉이에요. 일봉이라고 할게요. 일봉이 몇 개 있죠?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럼 5일 연속 상승했구나. 5거래일 연속 상승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것만 보시면 추세가 어때요? 좋죠? 상승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꾸준히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거고요. 자 그럼 물음표로 된 부분은 뭐냐? 5거래일 연속 주가가 상승을 했죠? 그럼 6거래일째 주가가 어떤 모습을 보일까를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양봉일까요? 은봉일까요?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정답은 뭐죠? 모른답니다.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내일 주가를 어떻게 알아? 내일 주가를 정확히 예측하면 모두가 부자가 됐겠죠. 근데 다만 저는 뭘 말씀드리는 거죠? 확률입니다. 확률. 자 6거래일째 주가가 상승할 확률과 하락할 확률 중에 뭐가 더 높을까요? 이겁니다. 어? 5거래일이나 올랐으니까 이제는 떨어질 때 됐지? 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5거래일이나 올랐네? 연속됐으니까 더 올라가겠다. 라고 봐야 될까요? 자 후자가 맞습니다. 6거래일째 주가가 상승했을지 하락했을지는 몰라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다만 확률적으로는 5거래일 연속 주가가 상승을 보였으면 6거래일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에 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함부로 변곡점을 예측하지 마세요. 상승하는 추세가 끝이 어딜까? 예측하지 마세요. 그냥 상승하면 일단 더 올라가겠구나. 라고 보시는 거고 주가가 하락으로 전환되면 그때 가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준우예요. 자 다음 차트도 보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은봉입니다. 5거래일 연속 주가가 은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6거래일째 주가가 하락할까요? 상승할까요? 물론 모른다가 정답입니다만 확률은 추가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5거래일이나 하락했으니까 6거래일째는 반등하겠지라고 매수하시면 매수하자마자 물릴 수가 있어요. 물론 운 좋게 변곡점을 찾을 수도 있지만 확률상 주가는 추가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추세를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은봉을 보이다가 양봉을 한 두세 개 보이면 어 그때는 추세가 전환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고 매수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은봉이 떨어지는 중에는 절대로 매수하시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추세의 이해예요. 추세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강의가 좀 어려우시거나 아니면 풍부한 강의를 보고 싶다. 이 강의도 또 풀 버전짜리 강의가 있어요. 저의 강의들 많이 많이 모아져 있는데 채널로 오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저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오늘 강의뿐만 아니라 저의 지난 강의들 풀 버전 영상들 모두 모두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만 하시면 모두 다 보실 수 있도록 열어드렸고요. 두 번 세 번 열 번 보시면 반드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강의를 보시고 실질적으로 매매도 해보시면 완전히 내 것이 됩니다. 실제로 강의는 보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끝내면 안 돼요. 내 걸로 만들고 끝내야 됩니다. 실제로 보시면 그리고 해보시면 내 것이 될 거니까요. 채널 추가하시고 많이 많이 강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실전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차트만 보려고 열어놓은 거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죠? 보시는 건 일봉 차트입니다. 이건 딱 봐도 무슨 추세죠? 상승 추세입니다. 그렇죠? 상승 추세를 주가가 깔끔하게 그리면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꾸준히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주가 추세가 상방 쪽으로 방향을 잡았죠. 자 이때 어 이거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하락하겠네? 매도 이걸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상승하는 종목은 확률상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 확률에 붙어야죠. 그렇죠? 굳이 낮은 확률에 붙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상승 확률이 60% 하락 확률이 40%면 당연히 상방에 베팅을 해야죠. 그렇죠? 추세는 이런 역할을 하니까 그 힘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아까 많이 올라간 것 같았지만 그 위치에서 샀어도 주가는 고점을 돌파하면서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가가 단순히 와 두 배 올랐네 세 배 올랐네 무서워 팔자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매도를 준비하실 수는 있어요. 준비하고 있다가 두세 배 올랐는데 이제 은봉이 막 떨어지기 시작해. 그럼 그때는 매도하실 수가 있죠. 그때는 뭐예요? 추세가 깨진 거니까. 근데 상승 추세가 깨지기 전에는 매도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추세에 순응하셔야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부분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반대 차트는 뭐예요? 똑같죠? 주식 강의는 항상 똑같아요. 한쪽 강의를 배우면 반대쪽 강의도 똑같이 180도 돌려서 응용하시면 적용이 됩니다. 자 반대죠? 하락합니다. 주가로 따지면 와 단기간에 많이 빠졌네? 이제 저점 매수 하시면 안 된다. 그렇죠? 왜? 추세가 하락 추세니까. 하락 추세로 가는 종목은 더 하락할 수가 있다. 이것도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주가는 이제 물건이 아니에요. 물건이. 많이 떨어졌다고 싼 게 아니에요. 자 만 원짜리가 5천 원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 사과가 5천 원이 됐으면 싸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 원짜리 종목이 5천 원이 됐으면 사시면 안 돼요. 물건이 아닙니다. 3천 원 2천 원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유도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어쨌든 지금은 추세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락 추세에 반하지 말고 하락하는 거 매수하지 말고 상승하는 거 팔지 말고 요게 중요해요. 저점을 함부로 예측하지 말자. 이게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매수하시면 어떻게 되냐? 요렇게 됩니다. 매수한 시점부터도 주가가 더더욱 급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적으로 추세에 반하는 매매를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요. 추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추세라는 게 영원하진 않아요. 전환이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나 상승 추세는 아니잖아요. 하락 추세로 바뀔 수 있고. 하락 추세는 아니잖아요. 계속 상승 추세로 바뀔 수 있고. 요걸 뭐라고 하냐? 변곡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변곡점은 보고 나서 대응을 하는 것이지 미리 예측하는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상승하는 종목이 여기서 꺾인 걸 눈에 보이면 그때 매도하는 거고요. 하락하는 종목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 매수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어? 상승하는 종목이 꺾이는 걸 보고 팔면 최고점의 매도를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최고점 매도를 포기하세요. 그러셔야 주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천 원짜리 종목이 만 원이 됐다가 9천 원이 돼서 추세가 꺾였으니까 매도. 굉장히 잘한 매매예요. 만 원에 못 팔았으니까 잘못 매도한 거다? 절대 그게 아니죠. 만 원에 매도했으면 이건 뭐예요? 예측 매매예요. 추세가 안 꺾였는데 이제 추세가 꺾일 거야 라고 해서 매도를 했는데 운 좋게 그때부터 추세가 꺾일 수는 있어요. 기분은 좋겠지만 그건 절대로 제대로 된 매매가 아닙니다. 왜? 5천 원에서 만 원이 됐을 때 추세가 안 꺾였거든요. 확률상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확률이 낮은 하락으로 전환이 된 것뿐이에요. 언제까지 맞을 것 같으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최저점 매수, 최고점 매도 아무도 할 수 없어요. 했다고 해도 운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최저점에 매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최고점에 매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락하는 종목은 반등보고 조금 비싸게 사세요.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이 꺾이면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수익률이 줄어들더라도 꺾이는 거 보고 파세요. 미리 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언제나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예측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예측을 맹신하면 안 돼요. 항상 대응해서 수익이 납니다. 대응. 그게 핵심이에요. 자, 이 내용 한번 볼게요. 주가의 추세인데 양봉이죠. 양봉 4개로 만 원에서 2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와,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다. 그렇죠? 근데 지금 강의 내용을 토대로 보면 지금 이 위치에서도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추세가 안 꺾였으니까 보유를 하는 게 맞기는 맞아요. 물론 단기간에 급등하면 살짝 이제 좀 조정할 수는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깨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 만 원짜리 종목이 단 사거래일 만에 2만 원이 되는데 엄청 많이 올랐다.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불안하죠. 하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추세는 안 깨졌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만 원짜리 주식이 사거래일 만에 2만 원이 됐습니다. 근데 2만 원이 됐다는 건 뭐죠? 2만 원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과 사흘 전만 해도 만 원짜리인데 지금 2만 원이 된 주식을 사는 바보가 있네?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죠. 주식시장은 너도 나도 돈을 벌기 위해서 뛰어든 시장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2만 원에 매수한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서 더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돈을 바치려고 고점에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주가가 2배 올라갔지만 고점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은 끝까지 상승 추세를 누리자. 결국은 이제 이 말씀이 핵심이죠. 반대 내용 보겠습니다. 은봉이 4개. 사거래일 만에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자 그러면 엄청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저가 매수를 할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여기서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이 강의를 잘못 보시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 왜? 추세가 하방이니까. 자 그럼 이거 반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써놨죠? 1만 원에 매도한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 단 사거래일 만에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런데 2만 원짜리가 1만 원짜리가 됐다는 건 뭐죠? 1만 원에 파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1만 원에 왜 팔까?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요? 아니죠. 왜 팔았을까요? 더 떨어질까 봐. 더 하락할 것 같아서 판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매수하시면 큰일 난다. 1만 원에 매도한 사람들은 더 빠질까 봐 매도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을 보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더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뭐라고 했죠? 주가는 물건이 아닙니다. 주가라는 것은 주식의 가격이에요. 물건이 아닙니다. 단순히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호평까지 많이 떨어졌다고 저평까지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뭘로 판단을 하자? 추세. 추세가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주목하자라는 부분이에요. 이 추세에 기반한 매매를 하시면 절대로 실패 없는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상급의 성과를 낼 수는 없는데 상급의 성과를 낼 수는 있어요. 제가 이제 주식 강의를 할 때 자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크게 이기는 거에 집착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작게 이겨도 됩니다. 이 작게 이기는 걸 계속 반복해서 쌓아 나가면 그게 계좌 수익이에요.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죠?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주식 한 번만 하고 끝낼 거예요. 아니죠. 주식은 정년도 없고 나이 제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살까지도 그 이상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손가락만 누를 수 있으면 누구나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매매는 아주 장기간 할 수가 있잖아요. 깨지지 않고 조금씩 쌓아 나가는 게 핵심이고 그런 매매를 추구하셔야 결국은 계좌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수익을 봐도 한두 번 크게 깨지면 돈 못 벌어요. 절대로. 계좌 수익이 핵심입니다. 이런 계좌 수익을 얻으려면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세를 따르는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추세 매매가 그렇게 재미는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승한 거 따라가서 이제 좀 더 먹고 하락하는 건 안 사고 손절하고 이거잖아요. 경복점을 맞추면 얼마나 짜릿하겠어요. 급락하는 종목을 내가 바닥에 딱 싸서 그때부터 V자 반동 쫙 얼마나 짜릿해. 그죠? 그런 게 재미있겠죠? 하지만 그런 매매를 추구하시면 결국에는 다 부러집니다. 주식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매매 방식 자체가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 있고 오히려 그게 맞아요. 그런 매매가 돈을 법니다.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는 정말 교과서적인 매매고 많은 책을 봐도 써있는 아주 단순한 거지만 그게 정답이에요. 유명한 거 있죠. 서울대 간 학생에게 어떻게 공부를 했냐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 그게 이제 물론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과서에 대한 기반이 다 갖춰지고 그 다음에 학습지나 이런 것들을 쌓아가니까 서울대 간 거잖아요. 주식기도 똑같아요.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본이 뭐예요? 추세입니다. 추세는 언제나 뭐예요? 기본입니다. 기본. 그리고 추세가 바뀌지 않았는데 변곡점을 예측하지 마세요. 최저점 매수와 최고점 매도는 뭐라고요? 아무도 못합니다. 아무도 못해요. 저도 못해요. 그럼 주식 100년 공부한 사람은 못해요. 워렌 버핏은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최저점 매수, 최고점 매도는 아무도 못해요. 그거에 이제 집착하지 마세요. 주가에 중요한 것은 이제 가격이 아니라 위치입니다. 위치. 좋은 위치에 있냐, 나쁜 위치에 있냐. 상승 추세를 잘 타고 가고 있는 이런 좋은 위치에 있냐. 아니면 하방으로 쑤셔박는 나쁜 위치에 있냐. 이게 중요해요. 상상 이런 위치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종목의 수익은 끝까지 누리고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종목은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장기 투자가 아니라면 추세에 순응하고 기합이 좋다면 반등할 때 다시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게 정답은 뭐예요? 유연한 매매가 필요하니까 항상 유연한 매매를 하시는 연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은 추세 매매였습니다. 추세 매매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저의 지난 강의들, 또 풀버전 강의 보고 싶으신 분들 채널로 오세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에 저의 강의, 지난 강의, 풀버전 강의들 많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 해놓으시면 많은 정보들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